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 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양 대대장님께 용무일 수 왔습니다 왜 하사랑 주인과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하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 이 자식 부대에서 씨... 아빠라고 거짓말했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숙이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 명 사은품 983억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숙이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인터넷 가입 정숙이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견적 3초 쌉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3초 견적 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에 근무하는 장병입니다 어느 날 매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뭐 축구 대회도 아니고 요즘에 해병대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고 근데 해병대 골프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특사 친선 골프 대회 행사 계획 참가 대상은 포특사 현역 장병 및 군무원 배우자는 제외하고요 총 42티 자 골프를 앉아서 뭔지 모릅니다 뭐 지휘부 사단 반공사 교훈단 군수단 반공단 광첩대 뭐 그게 진행이 되고요 행사 계획 포특사 지휘부는 혼합현성 뭐 건재단이 뭐 팀별 그늘막 뭐 얼마나 예산 나오고 기념품 예산 시상품 예산 총계 천만 십만 백만 오백만원 그 다음에 뭐 신세계 상품권 우승 우승 뭐 버디 버디 자 모릅니다 용어를 승인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골프는 골프라는 것은 혐오 스포츠가 맞다 지금 여러분들 해병대 어떤 얘기 나옵니까 골프장에서 뭐 그 뭐야 김규현 변호사님이 골프장 해병대 골프 대회 해가지고 뭐 친선을 다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서 골프장에서 뭐 진급이 하고 안하고 아 이런 거 하는데 부대 내에서 아 이놈이 골프 진짜 골프는 농담이 아니야 혐오 스포츠가 맞아 골프 치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만큼은 골프는 혐오 스포츠다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뭐가 돼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예산을 반영 안 해줘 왜 선물 안 줘 골프 치는 사람만 주는 거야 아니 골프장 이 혐오 스포츠다 혐오 스포츠 진짜로 혐오 스포츠가 되는 거야 환장할 일이다 환장할 일 특히나 요즘에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냥 이 악물고 열심히 하는 거 봐 이 새끼들 정신병자다 아무튼 해병대 여러분들 포특사 골프 대회 환장할 일입니다 또 지들만 또 바이스 샷 하는 거죠 환장할 일이죠 차라리 사격 대회 같은 건 죽어라 안 하죠 장군 사격 대회 그죠 장군 사격 대회 군인은 사격을 해야 되고 총을 쏘고 전술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총 한 번 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야 갑자기 생각해라 야 장군이 총 쏜 발수랑 장군이 골프 공 친 횟수랑 비교 한번 해봐야 돼 대한민국 장군 새끼들은 대한민국 연관장교 이상부터 이 새끼들은 자기가 쏜 총알보다 자기가 샷 때리는 공이 더 많을 거다 진짜 그렇지 않아 난 그럴 거 같은데 야 농담이 아니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장군들 장군들 세워놓고 야 너 골프 골프공 얼마나 쳤어 본인이 1년 동안 쏜 총알이랑 1년 동안 날려버린 골프공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 골프공이 더 많을 거 같은데 니들이 정상이냐 이 새끼들아 니들이 정상이야 아니 장군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군 새끼들이 아니라니까 어? 이 새끼들 스크린 골프상 알바 생냐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니들이 친 골프공보다 니들이 쏜 탄이 많아 골프공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빨개져야 되거든 창피해야 되는 거야 니들이 골프선수야 군인이야 이러면서 나는 나라를 지켜놓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말이야 뻐긋대고 말이야 진짜 물어보자고 한번 당신이 1년 동안 쏜 총알이 많습니까 날려버린 골프공이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아마 대답을 못할 거야 총 쏘는 건 잃어버려도 골프공 치는 건 잃어버리지 않지 진짜 이 버러지 새끼들 이런 애들이 나라를 존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진짜로 대한민국 군인이란 놈들이 총 쏘고 사격하면서 사격을 많이 해봐야 연관장교들이 기능고장 처치 못한다고 본인의 보급화를 걸겠다고 농담이 아니라 장군놈들이 평소에 총을 많이 쏴봐야 장병들이 불편해하는 거 탄피바지가 천으로 된 게 왜 불편하고 8월 3일 탄피바지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고심하고 손잡이는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밤새 고문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디서 빵댕이나 흔들어대면서 골프공이나 휘두르고 있으니 부하들의 처우개선 부하들의 싸제품 사용하는 이유 알빠농? 아니 진짜 그렇잖아 저런 거 할 시간에 사격이라도 해봤냐고 사격 대회 같은 걸 차라리 하지 민간인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 사격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돈 많으신 분들 사격하는 거 좋아해 사격을 장군들이 열심히 한다 대한민국 사격장 엄청 좋아졌다 대한민국 사격장 탄피바지 안 죽을걸? 왜? 장군들도 탄피바지 하기 싫으니까 장군들이 총 쏘는 거 많이 해봐 사격장 지금 벌써 투자했어 대한민국 골프장에 투자할 돈? 사격장에 투자 한번 해봐라 사격장 길게 만들어서 전술사격도 가능하고 분대사격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군대 있어? 대한민국 군대 사격장 중에 분대사격할 수 있는 사격장 몇이나 있어? 팀단이 전투사격할 수 있는 사격장 있어? 없어? 만약에 장군들이 사격을 많이 했어 봐 장군들이 골프 사격장에서 장군들이 골프 대기 말고 사격 대야만 했어 벌써 사격장 발전했고요 벌써 실내 사격장 기다랗게 만들어서 실내에서 이동하면 총 쏠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실내 사격장 만들어서 벌써 사제 장비 도입했을 겁니다 왜? 장군들이 쏴보니까 불편하거든 벌써 발전했을 거야 벌써 이 버러지 새끼들 그냥 오직 퇴근하고 싶어 골프 티내고 골프 티내기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금을 존먹는 역적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놈들이 자신이 쓰는 총보다 날려버리는 골프공이 많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환장할 일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투복이 불편한 거 이 무릎 보호대가 흘러내리는구나 무릎 보호대에 펌프 패드를 대고 엎뒤어사를 해보니 팔꿈치가 아프구나 여기다 패드를 대고 이거 뭐야 팔꿈치 보호대를 해보니 아 이게 불편하구나 손잡이가 없으면 불편하구나 워리어 플랫폼 장비가 좀 불편하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반영하고 거기서 상사들 장군들이랑 땀 흘리면서 야 사격해보니까 어떠냐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봐봐요 저거 할 시간에 사격 대회를 한번 준비 한번 해보자고 장군들이 그냥 할 것 같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 알 거 아닙니까 보급 탄알집이 보급 탄창이 탄알집이 안 올라와서 싸제 쓰는 이유가 있고 아 탄피가 탄알집이 이게 좋은 거구나 병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냥 골프공만 잡고 진짜 이 개 인간 쓰레기들이라니까 물어보자고 장군들한테 국회의원 여러분도 한번 미리 한번 해보세요 요번 연도에 쏘은 총알수가 몇 발이나 쌌냐고 당신이 날려버린 골프공은 몇 개냐고 이게 씨바 당신이 장군이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장군 당신 올해 총 몇 번 쌌봤어요 골프공 몇 번 날렸어요 어떻게 군인이라는 게 말이 1년 동안 총 쏘는 총알술보다 골프공 날려버린 수가 더 많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장군 이게 육군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 딱 해버리면 국민들이 야 한다고 진짜 이 골프 이거 혐오 스포츠 만들어야 돼 골프 혐오 스포츠 만들어야 돼 아니 맞잖아 내 말 틀렸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중령 이상 소령들도 똑같아 야 소령 새끼들도 똑같아 야 소령 이상 내가 날린 골프공보다 탄할 수가 더 많아? 군인으로서? 본인들이 날린 골프공보다 탄할이 더 많냐고 어떤 게 더 많아 진짜로 인간 혐오 스포츠야 골프가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이야 그래 골프 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할 거를 잘 하고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매진하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면 휴식이지만 우리 군이 지금 잘할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런 버러지가 됐으니까 우리 군이 할 거를 잘하고 잘 싸우고 잘 싸우고 훈련을 잘하고 그런 상태에서 골프를 친다면 휴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식이 아니죠 할 거를 안 하고 이런 버러지 같은 육군 군과 합창 경연 대회를 하겠다고 이즈랄 떨고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도 얼마나 현타가 올까? 김상호가 그렇게 욕하는데 이분이 내 방송을 안 볼까? 이분도 본단 말입니다 왜냐? 언론인으로서 김상호가 무슨 얘기를 하냐? 어? 언론인으로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거 방송하면서도 지상군 하모니 제11회 육군 합창 대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야? 바로 이곳에는 누가 있다? 군무원이 있다 주무관 내가 쇼트 찍었거든요 주무관 노래 좀 할 줄 아나? 노래요? 좀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무원도 합창 대회 다 가는 게 어때? 에이 군무원이 무슨 군가를 불러요 하지만 여기 있다 에이 군무원이 무슨 군가를 불러요 여기 뜨거운 가슴에 손을 얹은 군무원이 있다 킹 킹무원이 있다 아 독하다 독해 아이 봐봐 우리가 할 거를 하고 골프를 친다면 아이 골프로 칠 수 있죠 오히려 나도 그럴 거야 군인들이 휴식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하겠는데 자 합창 대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김상우 합창 대회 할 수도 있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킹 받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군가만 부르면 안 돼 그냥 군가만 부르면 너는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뮤지컬을 만들어야 돼 야 그냥 군가로는 승부 볼 수 없단 말이야 무조건 안무가 들어가야지 야 뮤지컬처럼 한번 해봐 영웅처럼 만들어보란 말이야 안중근처럼 옷도 입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노래로 하는 게 아니야 뮤지컬이라고 뮤지컬 야 특전사는 지금 태권도 경연대회 하고 있고 일반 육군 부대는 노래를 하고 있다 거의 K엔터테인먼트다 특전사는 태권도 경연대회 하느라 미쳐있고 일반 육군은 국군 하창 경연대회 하느라 미쳐있고 그냥 미친 나라야 미친 나라 미친 군대란 말이야 야 그냥 하면 저거 그거 안 돼 그냥 하면 아예 올라가 입상도 못한다고 입상도 장엄한 화음 아래 비장감이 감도는 퍼포먼스가 이야 봐봐 야 그냥은 안 된다고 군가 경연대회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뮤지컬 경연대회야 봐라 미 포신 닦는 걸로 지금 저거 퍼포먼스 봐라 집들어서 시간을 빨리 달려 이야 씨 뮤지컬 만들고 어? 부대 단결력을 놓고 부대 단결력 사기를 고양시키는 대회 사기 조종사 나와가지고 또 노래 부르고 조종사도 알 잘 없지 야 육군 준희 잘 봐라 야 육군 조종사 잘 봐라 준희는 저런 거 안 하겠지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 대한민국의 힘 주무관도 포함됐다잉 에이 설마 군무원 하겠어? 자 이제 생도들도 하고요 여기 이제 삼사생도들이네요 삼사생들도 훈육장교도 나가서 또 열심히 하고 있죠 훈육장교도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 다음에 학군단도 학군단 인원들도 나와서 또 후보생들도 노래 부르고요 대상은 포병여단 7대대가 받았답니다 뮤지컬이야 이거 노래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뮤지컬로 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군과 경연대회 이미 찍었지 쇼츠 내일 올라갈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봐봐 퍼포먼스 봐봐 이거 경연대회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K뮤지컬이야 밀리터리 뮤지컬 대회야 학예회라고 그냥 군대를 대학생들도 바빠서 안 한다고 취업하기 바빴는데 공부 이거 안 한다니까? 우리 뜨거운 우리 스윗 어르신들이 아 우리 군인들 재롱단체 한번 봐볼까? 이것이 바로 휴전 중인 대한민국 군대 야 뭐 장군들이 휴전 국가에서 군인들을 함부로 대한다? 이 개새끼들 같아 그냥 뭐라고? 휴전 중인 군대에서 군인을 무시하는 나란 없을 거라고? 야 이 씨 인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나라에 사람이 없대 군대 사람이어서 전차를 몰 사람이 없대 근데 저러고 있어? 어? 아니 대한민국의 군대가 휴전 중인 국가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을 무시한대 야 이 개새끼 군인들 데려다가 야 이 몇 명이 참가했는 줄 알아? 이거? 6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했어 참가한 인원만 2천 명이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도와준 사람까지 하면은 야 그냥 참가한 사람이 2천 명이야 그럼 여기에 서포트하고 도와준 사람까지 했으면 내가 농담 안 하고 한 못해도 2천 3백 명? 거의 뭐 2천 3백 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봐요? 그럼 대한민국에 2천 명이면 거의 여단 수준이죠 여단 한 개 여단이 논 거야 그냥 근데 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국군의 날 준비하고 있지? 또 여기서 태권도 준비하고 있지? 근데 사람이 없다고? 이 씨X 버라지 같은 새끼들 아 이게 바로 매국 논 거야 여러분들 2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이거에 빠져있단 말이야 이거 준비하는 거 뭐 한두 달만 준비할 거 같아? 이거 못해도 3개월 이상 준비해요 한 개 여단이 날아간 거야 한 개 여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전 그 한 개 여단 풀편제가 일을 안 한 거라니까? 지금 같은 수준이면 두 개 여단이야 두 개 여단 두 개 여단이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이거 인건비로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아 이러면서 무슨 대한민국 군대 무슨 뭐 뭐야 신원시기도 다 굴한 게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이게 군대다운 거야? 신원시기 그랬잖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 군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게 만들겠다 말로만 아가리로만 애국보수 태극기 누르면서 연병을 하는데 실제로 국군의 날 준비한다고? 태권도 지금 한 개 여단 한다고 연병 난리 치고 있고 생노들도 지금 거기 가서 지랄 떨고 있고 해노들도 지금 거기 가서 그 지랄 떨고 있고 여러분들 특히나 군인들 차량에다 도장하는 거 아시죠? 차량에다 페인트 칠하잖아 그렇다 불법이야 원래 도장은 도장하는 곳에서 마스크 끼고 공조시설이 대여행 돼서만 해야 돼 근데 우리 군대는 그냥 연병장에서 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량 도색 같은 것도 아무 데서 하면 안 돼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 정비실에서 그냥 하잖아 공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거 다 스프레이 날아가든 뭐 하든 환경오염 하든 말든 불법 뺑기 다 하잖아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K군대가 아무튼 국군의 날 연습한다고 몇 개 여단이 지금 뭐 임무생 빠져있고 몰랐어요? 차량 도장 아무 데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밖에서 하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차량 그 뭐 덴트 해주고 차량 해주는 아저씨들 다 불법이야 길거리에서 하면 안 돼 대기오염돼서 원래 공조시설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낭비하고 엉망진창으로 쓰는데 뭐 사람이 부족해? 뭐 입대 재원이 부족해? 뭐 나라가 군인을 무시해? 이씨 이 새끼를 진짜 이씨 어? 응? 이 새끼들 진짜 빠따를 진짜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어? 대기환경보존법에 처벌받아야 근데 군대는 그냥 칠하잖아요 요번에 또 국군의 날 준비한다고 다 뺑기칠하고 그런 데서 안 한단 말이야 우리 군대는 원래 처벌받아야 본래 불법이야 불법 불법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불법이야 법대로 하면 다 불법이야 대한민국 군대를 욕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군대를 강하게 해달라고? 니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어?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 빼면은 그렇지 남는 자리에 근무는 누가 할 거야? 당직은 누가 설 거야? 업무는 누가 할 거야? 사람 없다며? 사람 없다며? 아 진짜 난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아니 제발 훈련이나 제대로 하라니까 훈련이나? 총도 제대로 안 써놓은 놈들이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놈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아 진짜 하사가 만오천명이 부족하다고? 아유 인간들아 그럼 이런 걸 하지 말던가 업무만 하던가 일만 제대로 하고 잘 싸울 준비를 하던가 이게 싸우는 거 뭔 상관인데 군가가 무슨 단결력이야 야 시발 야 군가만 잘하면 전쟁 나면 잘 싸우냐? 단결력이 있어서 내가 평소에 이 머리에 익힐 정도로 이게 뭐야 머슬 메모리가 기억할 정도로 훈련하고 팀 단위 훈련하고 한 명이 빠졌을 때 한 명이 쓰러졌을 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야 그래야 단결력이 생기는 거야 왜? 아유 내 전우가 없어도 싸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네가 없어도 내가 싸울 수 있고 네가 다치면 내가 도와줄 거고 네가 쓰러지면 내가 네 군장을 들어줄 거고 너가 없으면 내가 대신 지휘를 할 거고 난 너를 믿고 싸울 수 있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단결력인 거야 이것이 단결력이 우리 협동심이고 이게 우리 군인들로서 느껴야 되는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수차례 야 군인들한테 농담 안 하고 야 이 예산으로 나 같으면 내가 참모총장이라면 에어소포트컨 지급해줘 애들 다 안경 고갈 다 써줘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훈련장 만들어줘 야 내일부터 소대 단위로 너네 싸워 싸워 소대는 진 거 다시 연습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맨날 싸우게 할 거야 소대별로 내가 진짜 소대장 때 이런 내가 여기 적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단결력 안 생길까? 오히려 그거보다도 군인다울걸? 아니 군인이 군인답게 전수훈련하면서 싸우는 걸 맨날 연습한다고 생각해 얘네들 잠도 안 잘 거야 왜? 지기 싫으니까 승부욕 남자다움 싸우고 싶음 전투력 전사 이런 느낌이 올 거라고 소대장의 통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군가 부를로 환장할 일이다 하 아무튼 답답한 노릇입니다 환장할 일 미친놈들이야 미친놈 나라를 좆먹는 벌레들이라니까